아 왜 됐네 오늘은 BF소드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레벨거는요 이번에 진의 기본 공격력이 85에서 100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정도냐면 롤체 전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제일 높았던거는 시즌3때 진이 이제 90이었는데 요게 이제 최고기록이었고 요번에 이제 패치가 들어간 100이 역사상 최고기록이에요 기본 공격력 그래서 한번 진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명사도 받아주고 올릴게요 그냥 충분히 연승 가능하다 이정도면 아니 야손 반칙이지 집니다 그냥 팔자 진김에 대장군각도 좀 봐주면서 요게 일단 무대는 있으면 좋고 베인은 어째 갈아줄거라 이겨야지 니달리 안파는데 아 다섯마리를 어떻게 잡아 이깁니다 그렇지 와 이게 이렇게 스누블이 오르네 젖으면 못한거잖아 이소 그냥 레벨을 칠게요 3대 장군을 받자 충분히 이길 수 있을거같애 이기면 2드 이거든요 아 이러면 이기지 오히려 더 약한 애가 나왔어 이깁니다 오른쪽이 더 낫겠다 지금 그렇지 저 다이애나 피했죠 어이 오달빛이야 아 저거 뭐야 아 다이나만 이득이고 오히려 나쁜데 오히려 나빠 아 이겼네 나이스 어 아 둘다 나왔네 이 제드 부툼은 갈아탈라고 했는데 명사수면은 좋은데 어째 진으로 갈거라 한자리 이득이잖아 이거 쓰면 음 오케오케 이걸로 하자 아이다 이 제드도 쓰자 어째 이 무대를 못줘 이제 베인에 아냥 레벨 파자 이 질 수가 없는 그라서 연승을 좀 하고 집니다 개같은 게임 왼쪽이 더 낫다 배치적으로 오케이 주껌 아 이거 어 뭐야 우개한거야 음 갑옷밖에 없네요 레벨업 해주고 공템이 안나오네 태블망이랑 얼심은 하나 할만하다 어차피 진템으로는 뺄게 없고 얘네는 네 그러면 리븐주면 될거 같고 나중에 오케이 이겼죠 여기 음 나쁘지 않아 지금 템 아 맞다 명사도 깜빡했다 템 생각하다가 오케오케 오케이 여기 아까 여기 아까 한번 줬는데 여기가 구강신도 가면은 더악같은거 올려대고 이겼네요 그래 내 질만한 점이 아니라니까 지금 살짝 불안한데 아니야 주껌을 봐 이제 곧 초밥이야 하이팅 아 이겼다 갈리오 개세네 진짜 옮겨야돼 지금 와 저 빡세네 징크스 템 그리고 빨리 좀 물긴 했어요 그렇지 빨리 끊었다 이정도면 어 이긴거 같아요 이거 6연승 좋아요 아 저 어떻게 5코로 두개가 나오냐 저 절대 안남지 저 따위로 나오면 아 주작하네 또 라이언 이러면 누나님의 개같은 게임 그렇지 자르반 징크스로 올려주고 아니 저 세트가 이송이야 그냥 만들게요 보아 그렇지 바로 그냥 퇴근시키고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아 세트있지 참 되나 아유 까비 오케이 이제 다음 턴에 8렙 지켜요 아 여기는 거학이 좋지 이렇게 삼성의 많은 조합은 또 거학이 이제 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 거학댐 왜 이렇게 세 집니다 저 기감은 안 쓸 것 같아 안 살게요 오 자르반은 근데 대장구이니까 잠깐만 쓰다가 황혼 받아주고 어 아 나 쓰레기 게임 진짜 아니 안 쓴다고 아 미치겠네 진짜 근데 이러면 진을 찾으면 돼 요거지 어 이러면 오히려 좋아 템 넣어주고 아 템을 어떻게 줄까 드로 드로 설감은 테브마이 두 갠데 좀 과하지 않나 오 좋아요 진 들어가시고요 신비술사 받아주고 거결을 만들자 나쁘지 않아 거결 그리고 워모그는 이제 아트록산트에 갈 거고 나중에 어유 들어가시고요 야 이게 일성이라고 슬슬 갈아탈까 대장구 이제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니달리랑 자르반을 빼버리고 일단은 엿다아주고 이제 쓰레쉬를 좀 먹어야 되거든요 와 진이 일성인데도 거의 그냥 7성급이야 사이다 7성 오 저거 봐 개세드니까 저거 야 7천들 막는 일성이 어딨어 데캡이 제일 낫다 그러니까 무대 라위가 이제 굉장히 클래식인데 지금 조합상 애들이 뭐 라위가 필요한 조합이 없어요 차라리 데캡으로 사타들이나 올려주는게 현명하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라위보다는 데캡이 낫다 데캡 야 미쳤어 이게 딜이지 어 안닿나 본데 좀 빼야되나 야 이게 딜이지 13000을 박네 야 1000% 데캡이죠 아 나왔네 트레쉬 사왕혼 좀 받아주고 아니다 이게 더 세겠다 지금은 어 뭐야 전판에 클론이었나 여기가 제일 펠맛이 나 지금 야 정신 나갔다 얘 등양도 세네 사타 아니어도 여백엠이 한 번씩 쉬어주고 중간에 야 진짜 세다 아 진짜 미쳤어요 이게 이제 지금 역사상 가장 강한 기본 공격력입니다 오케이 이제 갈아타야겠다 지금 이성 하나라도 붙으면 갈라 했는데 네 이렇게 선봉대에다가 황혼까지 일단 리븐한테 주면 되겠죠 리븐이 오래 사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트록스 주고 그렇지 붙겠다 삼성 돈 관리도 잘 됐고 오케이 좋아요 그냥 아재료 주자 질리언만 먹으면 조합은 완성이 되는데 야 진짜 세다 순식가에다 녹았네 이거 그렇지 이게 이제 최종 조합 이고 기감이 없기 때문에 좀 퍼뜨려도 되죠 그냥 카실 주자 자 황금 샌드백 와우 시원시원하다 그냥 뭐 4톤씩 박아버리니까 음 맵다 매워 아주 16,000딜 박았어요 개쎄죠 그냥 이제 3등을 가자 어 돈도 많다 와우 딱 하나 나왔어 너무한데 좀 에이 오우 클론이네 나이스 이러면 한턴 더 보고 아 제발 좀 나와라 삼성 오우 야 5,000딜 와 야펠이 이기네 아 안 나왔어요 진 제일 비싼 걸로 먹자 최대한 돈을 땡겨서 와 말도 안 돼 이거 아 왜 이래 요새 게임 이거 잠수함 패치한 거 같대 아 둘 다 지금 나랑 만날 거라 끝났는데 그냥 조금만 80분을 막아서 하나 나왔어 진 와 6668 데미지 어 어 졌네 여기 근데 오히려 좋아 어 이러면 크립까지 지자 배치 손 안 댈 겨냐 그대로 냅두고 어 지네 내가 장막을 덜 맞추자 오히려 전반보다 더 약해졌어요 지금 일단 크립까지 땡겨서 한 번만 더 보자 삼성 야 니코가 나오는 거지 어 야 이겼는데 아니 나 손도 안 댔어 메치 아 나 진짜 들어가시고요 아니 삼성이 왜 이렇게 안 붙냐 요새 네 아무튼 역사상 기본 공룡이 가장 세진 진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겼지만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시 언ional